한국의 동생 실제로 세 자매시잖아요? 동생 동생이 동갑이시더라고요 06년생? 진짜? 어리셨어요? 이 자매가 없다고 언니와 여동생 그 자매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4명의 언니들이 많아요 나이스, 매우 나이스 친구 없어요? 아니 반대 그 반응은? 아하하하하 나는 은채를 위해서 은채를 위해서 정말 친구가 많으시길래 저희 친구가 왜 이렇게 해? 저 친구가 없거든요 그 친구가 없었죠? 근데 애초에 멤버분들이 친구분들이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나 이.. 언니가 뭔지 알아요? 사쿠장도 좋아하는데 친구가 없어 왜 계속 이래요? 애끼리만 놀아 왕이었던 거죠? 어떠셨어요? 근데 진짜 조용히 자고 그리고 게임을 좋아해요 춤을 밤늦게까지 하긴 해요 크게 하는 편도 아니에요 언니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미쳤을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사쿠장한테 컨펌을 받아줘요 은채한테 What could it be about? Oh hell no 사쿠장이 어디서 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에 짐들이 자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디서 자고 왜지? 지금도 그렇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인형도 좋아하고 침대들 아기자기하는 것들이 방에 워낙 많은 지금은 그래도 방 하나를 혼자 쓰니까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침대에서 TV 옆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아서 다행히 넓게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방도 좁았고 저랑 같이 하기가 주로 공간이 없긴 했어요 대려가 진짜 최고 맞아요 최고 배불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